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녹취를 민주당이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2022년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책임 당원 개개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자료를 만들었는데 민주당은 이 데이터가 조은희 의원에게 넘어간 거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 2022년 2월 8일 국민의힘 서초갑 지역구에 책임당원 안심번호를 대상으로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선이 치러지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은 경선을 거쳐 국회의원에 당선된 조은희 의원이 조사에 쓰인 책임당원 명단을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던 강혜경 씨가 당원 명부 출처가 문제될 것을 우려하자 조 의원의 이름을 꺼냅니다. 이후 상황을 인지한 당이 문제를 제기해 조사는 중단됐습니다. 내일 서초꺼는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거 한 거랑 마무리 당해서 전화가 와서 여론조사를 돌리느냐 나중에 문제가 된다. 전화가 왔대. 이 시점까지 조사가 완료된 서초갑 당원은 2,233명 중 4분의 1이 넘는 559명입니다. 각 안심번호별로 누구를 지지했는지를 조사한 로데이터가 조 후보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이 여론조사 데이터가 집중 홍보나 방해 조사 등에 쓰여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특검 등으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은 의원은 당시 명태균 씨가 ARS 조사를 제안한 것은 맞지만 경선을 이틀 앞두고 여론조사에 실익이 없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공부를 유리하게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거 좋게 해준다고 얘기 들었어요. 나는 국민의힘의 당원이고 또 오세훈 좋아하고 도와준 거예요. 오세훈 시장님이 아세요? 몰라요 시장님은. 몰라요에 굉장히 진심이 좀 담겨있네. 몰라요 시장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들이 선거할 때 종종 있습니까? 그러니까 후보자 모르게 후원 회장 그러니까 비공식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후원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주건 후보자 모르게 이러기도 해요. 저는 약간 좀. 제가 오세훈 시장 정도의 정치적 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3,300만 원 여론조사 대납을 해줄 만한 후원 회장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글쎄요 이런 거물급 정치인분들 같은 경우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본인이 아느냐 모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A씨 김 모씨라는 분도 오세훈 시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어떤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정치 이면에 있는 구구절절한 얘기까지 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있을 수는 있다. 거물급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물심양면을 후원해 주는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 없이. 그냥 내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광역단체장 선거도 몇 번 해봤는데요. 후보자 모르게 하는 거는 회식입니다. 회식. 회식이 뭐예요? 술 먹는 거. 그 정도는 하더라. 그거는 후보자 모르게 하지만 나머지는 후보자가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여론조사와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직이 박탈되는 상황에 벌어지는 것이고 법적 처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여론조사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누가 세상에 공짜로 해줍니까? 공짜로 전화 돌려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그걸 누가 합니까? 그것을 업으로 돈을 보려고 하는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분들, 그러니까 측근이라고 하시는 분, 이 사업가도 사실 어떤 객관적인 물증이 드러나니까 본인이 돈 보냈다는 것도 인정을 한 거지. 이런 분들은 사실 객관적으로 돈 보낸 거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럼 그런 일 없다고 발 뺄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지금은 그러니까 한 번 봤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추가적으로 계속 여러 번 봤다는 증거, 정황증거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봤다고 하는 거지 만약에 그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본 적 없다고 했을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세훈 씨가 명태균 씨? 누구 그 고발장 써놨다고 했잖아요. 제가 고발 안 할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고발장만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까지 이것을 강제 수사로 밝혀내는 것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강제 수사가 아니면 어떻게 휴대폰이라든지 PC라든지 거기에 있는 예민한 정보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의심의 수위를 객관화시킬 정도로 언론이 했으니까 이제는 강제 수사권을 위해서 밝혀야죠. 여기서 제일 핵심인 건 오세훈 시장이 알았다, 몰랐다 이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았다고 보고 아니 그 외에도 다섯 차례에 걸쳐서 3,300만 원을 받았다고 하고 이외에 돈을 다 합치면 1억 원까지 받았다는 증언이 있잖아요. 그리고 강혜경 씨가 거기에 관련돼서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지금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공개하잖아요. 그런데 오랜 측근이라는 분은 시장님은 몰랐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말도 맞지 않잖아요. 오세훈 시장 한 번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또 몰랐다라고 했잖아요. 벌써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개혁신당도 아주 지금 명태균 씨에서는 자유롭지는 않잖아요. 서울시안 관련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 거나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캠프 내에서도 아주 극소수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외부에서 알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단정듀어서 얘기하는 거 물론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공짜로 돈을 쓰겠냐 그것도 수천만 원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이 그러면 여론조사가 일어나자마자 입금을 했냐 일어나자마자 입금을 했냐 이런 부분들. 지금 여기 입금 타임라인 보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언제 보냈냐 보니까 정확하게 그 시기가 좀 이 여론조사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네. 왜냐하면 보통 여론조사 하면 여론조사 하고 나서 며칠 이내 입금하고 다시 하고 나서 며칠 이내 입금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 않다 보니까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은 좀 생각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왜 단정지기가 조금 어렵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강혜경 씨가 이제 이 김 씨라는 분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런 뉴스도 있었죠. 네. 나는 문자를 했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후원회장 격이라고 하는 김 씨, 김모모 회장인가 하는 분이 문자메시지 공개를 했는데 강혜경 씨로부터 온 문자였죠. 거기에는 지금 사정이 좀 매우 어려워서 천만 원만 좀 융통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으나 이게 지금 타임이 어쨌든 본인이 국정감사에 나가서 이런 일들을 막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그 관련자한테 얘기해버리면 그 관련자는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될 거거든요. 이분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협박처럼 느껴졌었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래서 저희는 그런 거죠.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장에 대해서는 항상 비판적 사고로 좀 봐야 되고 믿어야 될 거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사실 증거를 가지고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사진은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봐야 된다. 일단 심상한 그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된다.